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 인사 드릴게요 오늘은 수상 스키를 타러 새벽에 양평에 다녀왔어요 발빠르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다육이 영상도 찍어 왔죠 구입하시면 절대 죽지 않는 묵은둥이 다육이 들 조화농장 함께 스테이 투 장미꽃같이 고급진 엘 히어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 가격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장미 월령 조화농장 택배 가능한거 여러분 다들 아시죠? 매장에 직접 나와서 구경하셔도 좋지만 건프로가 보석 찾듯이 하나하나 농장 탐색하면서 여러분들 쇼핑 하시기 쉽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향기나는 다육이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 라울이 향기나는 다육이에 속하죠 알사탕 느낌 나는 묵은둥이 다육이 저도 입양했는데요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해마다 다육이도 유행을 타잖아요 한 번 사면 후회 없는 다육이 쇼핑 모두 원하시죠? 그럼 엄마랑 딸이랑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다 함께 키울 수 있는 다육이 구경 계속 해볼게요 건프로 다육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거나 정보가 유용하셨다면요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 이름도 럭셔리한 6종 도간마리아 쌍두에요 비싼 몸값 자랑하는 6종 도간마리아 영상의 가격은 나가고 있구요 굉장히 멋진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작은 애들은 저희들이 집으로 입양해서 키우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뭐든지 가성비 면에서 지금 사이즈의 6종 도간마리아가 훌륭한 것 같아요 로링 세상에나 세상에나 다시 좀 보자 한두, 이두, 삼두, 사두? 머리가 4개에요 카리스마 뽐내는 레드 에보니 일평생 이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입, 두입, 세입, 네입 이 아이들의 디자인을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일렉트라 와 이 베이비는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일렉트라 구입해서 소장 100%, 200%, 300% 매직 코로나 이 베이비의 디자인도 너무 이쁘네요 루이스 천엽, 레드 제품이에요 제 손이 꼬마손 같네요 독일 샴페인 다육이 장명소는 대체 어딘가요? 샤넬 뮤즈 얼굴에 바르시면 안 돼요 립스틱 검브로우 채널은 구독자님들의 채널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원하시는 다육이가 있으면 속상해하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특별한 화분에 분갈이 하세요 특별한 화분에 분갈이 하세요 원종 로슈라리아 월 셔 월 셔 월 셔 월 셔 월 셔 월 셔 월 셔 월 셔 월 셔 월 셔 월 셔 월 셔 월 셔 월 셔 월 셔 월 셔 월 셔 월 셔 월 셔 월 셔 유행 안타는 마디바를 원하시면요 바로 이 마디바 환협성을 띈 마디바 쌍두예요 같은 마디바라도 햇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초록색, 핑크색 카리스마 뽐내는 일렉트라 여러분 좋아요는 당연히 눌렀겠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